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지컬의 안나 차이코프스키에서 화이트 역할을 맡길 홍기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낮 공연 일일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뮤지컬의 안나 차이코프스키에서 좋은 산책 드셨나요? 네. 언제나 응원해주시고 찾아와주시는 관객님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무대에 올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공연 날입니다. 오늘 낮 공연에서는 안나에게 최서현 배우, 알리오샤, 김지훈 배우님이 마지막 공연을 했는데요. 우리 알리오샤, 지훈 배우님 마지막 공연에 서로 막 쪼갖는다. 오늘도 객석을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찰하고 이곳까지 오기 쉽지 않고 또 힘든 발걸음이었을텐데 그 걸음이 정말 큰 힘이 되었고 그래서 더 힘내서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나 차이코프스키 저희 배우들도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과 관계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 작품이 안나 차이코프스키로서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와주셔서 저희 공연을 빛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만 절대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늘 성장하는, 성숙해 나가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녕하세요. 안나, 인번노브나, 최새배입니다. 사실 안나, 차이코프스키를 준비하면서 모두가 정말 쉽지는 않았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각자 어떻게 해야 이 공연을 정말 빛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처절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연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자리를 세워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안나, 차이코프스키의 이 모든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루가 되었기를 바라고 또 좋은 모습으로 좋은 세상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이런저런 이슈가 많았는데 정말 추모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조만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나, 차이코프스키의 소원이었습니다. 매 공연마다 따뜻함을 전해줬던 여기 차이코프스키의 연화들을 여기서 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족싹합니다. 그러면 저희 산책을 함께 해주신 관리자 여러분들께 인증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은 오늘 저녁 공연까지 뮤지컬 안나, 차이코프스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마지막 산책을 위해서 다같이 인사를 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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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낙공연에서는 암나의 최저영 배우 그리고 알료샤 김지영 배우가 아쉬운 마지막 공연을 했는데요 우리 알료샤 김지영 배우님의 마지막 공연의 소감은? 오늘도 객석을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곡까지 오기 쉽지 않고 또 힘든 발걸음이었을 텐데 그 걸음이 정말 되게 큰 힘이 되었고 그래서 힘 내서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암나 차이코프스키 저희 배우들도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과 관계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 작품이 암나 차이코프스키로서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와주셔서 지금 공연을 빛내주셨기 때문이라 생각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은 절대 잊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성장하는, 성숙해 나가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녕하세요. 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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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사연입니다 사실 암나 차이코프스키를 준비하면서 모두가 정말 쉽지는 않았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각자 어떻게 해야 이 공연을 정말 빛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처절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연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자리를 세워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암나 차이코프스키의 이 모치 중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고 또 좋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에서 뵐 수 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이런 이슈가 많았는데 정말 추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오늘도 안전하고 또 행복하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조만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나 샤영배 우회수관이었습니다 매 공연마다 따뜻함을 전해주었던 한국 문화들을 해외진 생각 정말 속상 그동안 그동안 저희 산책을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은 오늘 저녁 공연까지 뮤지컬 안나 차이코프스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마지막 산책을 위해서 다같이 인사를 해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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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